스위치를 자동으로 옮겨줍니다. 세단할 용지를 투입구에 넣으면 바로 세단됩니다. 스위치를 역회전으로 옮기면 세단 중인 문서를 빼낼 수 있습니다. 220mm의 투입폭으로 한 번에 최대 5매까지 세단합니다. 3단계 버튼으로 쉽고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. 4x40mm의 꽃가루형 세단으로 문서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세단해줍니다. 10m의 뚜껑형 파재암으로 A4 기준으로 약 70mm 용량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. 5분만 20mm厘의 꽃가루형 세단을 Missouri 쩔쩔쩔쩔 핀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인증 기업입니다. 전국을 1일 생활건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. 전국을 1일 생활건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을 보장합니다. 전국을 1일 생활건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을 보장합니다.